한동훈 위원장의 무능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기자 상대 2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건데 이젠 법원도 압수수색하려나요? 한마디로 고소고발 남발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답게 행동해라 이겁니다. 망신을 제대로 당한 거고요. 이외로도 최근 고발 사주 논란 관련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실형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 또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째 한화의 같은 정치검사들에게 사법적 심판 내려진 것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사유화가 드러난 것이다. 셋째 검찰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등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있었을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이 말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총장의 눈과 귀고 마치 총장이 사적인 로펌 법률대리임처럼 활용한 조직인데다 매일 총장에게 대면해 직보하는 관계라는 건데요. 고발장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이란 이름까지 기재됐는데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까지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자세히는 못 봤다. 1심 재판이니까 더 지켜보겠다. 평소엔 세상 모든 일에 떠들어대면서 꼭 저렇게 자기 불리한 이슈는 모르세로 일관합니다. 이게 한동훈 씨 정치의 민낯이고요. 게다가 최근 한나라당 출신인 노인회장을 만났다가 또 논란을 키운 일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인회장이 대놓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데요. 앞으로 협조 잘해라. 광주표도 내가 몰아줄게. 대놓고 정치적 중립을 무시한 셈입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점인데요. 100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대한노인회는 정부에서 무려 13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 운영지원금 87억 2천만 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금 44억 8백만 원. 이렇게 편성 확정 상태라 하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저 사람이 민주당 출신이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저런 말을 했다면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을지 다들 잘하실 겁니다. 과거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에 뺨을 훌려가긴 적도 있는데요. 심지어 낙천 분풀이로 사무총장이었던 하순봉 의원을 폭행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노인회장이 지멋대로 노인표를 누구한테 몰아준다고? 경찰 검찰 손 놓고 구경만 하냐? 역시 국민의힘 출신답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보셨듯이 무능크 자체인데 그걸 덮기 위해 틈만 나면 말장난이나 해대니 언론에서는 경악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의도 언어가 아닌 서초동 검찰의 언어에 더 익숙해 보인다. 사직구장 거짓말 해명 말장난 논란 등 가만 보면 10 정도로 끝날 일을 본인이 알아서 100으로 키워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무능크 자체고요. 관련하여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 줄 요약 또 패배한 한동훈 역시 무능하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